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김지원입니다. 오늘의 것은 한국민피아기 아시죠? 이게 한때 유행했던 건데 이번에 새로운 게 나왔어요. 드르르기랑 장충동 왕총발버삼 슬베 슬베 아 허어언 정생당샹 왕샹샹왕마 땅땅땅빵 요즘 애들은 땅땅땅빵 아냐? 이거 모르지 요즘 애들은 와 땅땅땅빵 이거 이거 몰라? 와 땅땅뺅 이거 몰라 얘들아? 와 땅땅땅뺅 땅땅땅 아무튼 이거구요. 아무튼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재원 유튜버 입니다. 안녕하세요 주인합니다. 하루 26일 아 이런 거 있었나? 아 있다 있었다. 다 까먹었어. 오케이 한 번 해봅시다. 아유 뭐야 어 잠깐만 멈췄는데? 잠깐만 조혜련씨 게임이 멈췄어 태브아웃 풀린다고? 잭 잭 원펀치 와 아직도 이거야 나는 잠깐만 뭐야 이거 테스터는 뭐야 뭐야 테스터는 저거 뭐야 뭐야 방금 테스터는 뭐야 어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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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재송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흐 아 아 아 아 야매라 야매들고나사이 어우야 맞아 이런게 있었다 넘어 피해주고 피해주고 와 이거 개 오랜만이다 와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 던던 던 아야 아이 아이 아유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 진짜 웃겨서 못하겠네 이 형은 왜 나와?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장충동원 족발 부싸 잠깐 패트 한번 봐보자 아 뭐야 이거 어떻게 피해 아 여기에 올라가야돼 내리고 눈잡고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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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개 고퀄이야? 어! 슬립백! 어 야 이렇게 가네 어 야 근데 약간 아이디어 좋다 이거랑 연결시킬 줄은 몰랐네 아 왜 이렇게 어려워 혜란씨 아 이것도 오랜만이다 아 이거 왼쪽으로 갔어야 됐지 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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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캐릭터도 살 수 있어 이거 와 이거 커비 전사 도적이 좋네 3단점프가 가능해 도적으로 간다 도적 이거 에스랭크 노려보자 오늘 에스랭크 에스에스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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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에스급 김지원 대본다 저게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요! 아 왜 여기로 와 아 맞다 기왕났다 나 달라졌다 얘들아 나 달라졌어 조니야 먹어주고 네네 조니야 트윈 야 이건 나 아직도 뭔지 모르겠지 포켓몬이지 이거 아아아악 오케이 다 알았어 깨달았어 에이받았죠 여러분들? 에스랭크 가겠습니다 내가 없어 없어 이것도 있었나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아이뭐야 얍 뿅 뿅 병 병 아 이거 왜 맞아 이거 어떻게 피해 휴지로 휴지 어휴 휴지 휴지 펑 아 뭐야 갑자기 어휴 뭐야 이거 아휴 뭐야 뭐야 방금 뭔가 봤는데 방금 방금 뭔가 봤는데 아 죽어버렸어 아씨 까비네 뭐야 이것도 있었어? 멍마처럼 어휴 뭐야 맷돌 뭐야 아니 뭐야 어휴 이래 아니 짱 짱돌 짱돌 뭐야 짱돌 뭐야 이거는 어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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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뭐야 뭐야 두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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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 쭈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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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도라르 зам이죠 이거 opp 뱅건가? 근데 뭐야 왜 맞아 와아 무야호 오랜만이다 누구야호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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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아 이런게 있었지 맞아 있었나? 어 맞아 아 어렵다 이거 아 이게 아이 텍스턴 이게 뭐하는거야 이게 지금 뭐하는거야 내 피를 깎아먹어 감히? 잘했어 잘했어 불 좀 꺼줄래? 어 뭐야 불 좀 꺼줄래? 아 이거 불을 끄면 어 어 다행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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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불 꺼졌어 어 좋아 야 이거 에이스 나오겠다 아 또 불 꺼 오케이 야 피했다 이거 피하면은 괜찮지 오케이 오케이 좋았다 좋았다 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에이스 나오겠다 에이스 나와 아 불 끈다 아 뭐야 이거 뭐야 아 맞춰서 해야돼? 아 아 아 오케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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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왜 졸라 빨리 뛰어 알겠어 아 졸라 빨리 뛰어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여기서 많이 죽었어 아 여기서 체력 다 깎아먹네 아 이게 맞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애쓰었다 애쓰었다 야 그래도 야 죽었지만 애쓰었다 잘했다 이 정도면은 아 이런게 있어 아 뭐야 아 이런게 있었구나 케인 죄송합니다 슈슈슈 테스트온 치즈 분수 팝케 꽁깅 어 파피플레이 타임 뭐야? 어 파피플레이 타임 못 본거 같은데 어 이거다 오 나왔다 나왔다 오 오 오 아 잡혔어 아 이거 번개 밑에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박스를 중앙으로 민 뒤 밟아라 아 깜짝이야 어우 놀라라 어우 놀라라 아 아 파피플레이 타임 나왔구나 어 야 이거 이제 왜 안나오나 했더니 군내 가셨다고 이제 제대하셨으니까 많이 만드셔야겠죠? 이 2버전을 만드는게 어때 차라리 1버전 딱 하고 이제 2버전 출시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또 새로운걸 맛보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지현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에이 저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